게임을 시작하는 중 게임을 시작하고 Aha 게임을 시작하는 중 아.. 이 브레이트 이건 몰라 으으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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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3, 2, 3, 4, 5, 6, 7, 8, 9, 9, 10 1, 2, 3, 2, 3, 4, 5, 6, 7, 8, 9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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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아 힐을 줘야지 힐 때문에 힐이 안 들어왔어 힐을 줘 힐을% Freder你有 manageable 힐을%돼 힐을%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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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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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저희 궁으로. 오케이. 아 뭐 이 정도야 뭐. 나도 나죠. 지금. 오케이. 오케이. 아 나 힐 없어. 0 데스. 예. 첫 대스. 첫 대스. 첫 대스. 첫 대스. 첫 대스. 첫 번째내. 첫 번째내. 첫 번째내. сейчас. 조회수 149마넨님 반갑습니다. 지금 3연패라 민감합니다. 1대스 저도 수비니깐 힐 안들어오면 바꾸는걸로 1대스 아 된장타 있으면 자리아로 바꿀까요? 아 바꿨네 상대가 힐 밴하고 부주와 잡고 가면은 자리아로 바꾸고 어 의사상대 여기 바지에 도난한텐 통안다 그럼 잡아봐도 돼 방사능 쬐기 흙 바르기 방사능 쬐 흙 바르기 봉대로 입은 감아보셨나요? 그러면 좀 나아지나? 하 제가 좀 나아지겠죠 아 연패만 아니고 그냥 딱 이겼으면은 그래도 티어 한두개는 올라올텐데 하 3연패라 해가지고 맞으면 한 번이면 되는건데 티어 한두개 어 나 왜 힐 안줘 아 오 점프 피하네 상대가 잘 못하네요 이거 저 2층에 있으면은 그냥 돌으면 되는데 밀고 돌으면 되는데 아니면 디바로 2층을 보든가 디바가 창을 맞은 다음에 그 매트릭 투키인데 그 매트릭 투키인데 엇박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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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여긴 야 잘했네 자 빛 한번 덜어주고 이.. 이길 것 같다니깐 애매하면 입 안 타던데 입 터로 타진 적이 있어가지고 아 이 화력이 상대도 정크 났구나 아 이거 지금 궁 써봐야 죽으면은 끝이라 이 힐러들이 죽어가지고 됐어 됐어 아 아 아까 저 정크에 더 세 잡고 걸려 가지고 정크가 좀 미웠어요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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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라 모이라고 잘랐어 창으로 아 이거 늦었네 키르크가 조금 늦게 왔네요 아 상대는 힐러가 한 명이 없는 수준인데요 힐러가 6초 아 아 어 아이 뭐야 아 바꾸라 했는데 궁이 차버렸네 이번엔 궁을 한번 막죠 아 나 휴림 주지 됐어 이제 바꿔 아 이거 힐 한 번만 줬으면은 궁 썼는데 제니아타의 키르크 방금 방금 힐 한 번만 놀았으면은 궁 한번 쑥에서 좀 한번 막을 수 있었는데 아 자기iken 하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앞에서 이... 물 킬 어디 있던 거야? 앞에서 막고 있는데 왜 킬을 안 줘? 정크만 주던데? 아니 쟤네타만 주던데 쟤네타만 주던데? 쟤네타만 주던데?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빼 빼 빼 브라ики 아아, 다 잡았죠! 다 잡았죠 여러분 아아아!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아아, 이거 내hait르다 내 캐리다 내 캐리다 흐흫 아 연패, 연패 다 빠져나왔네 드디어 3연패 4연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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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연패에서 빠져나와서 과연 아 유지네요 다행이다 안떨어졌네요 안떨어졌네